작전을 변경해서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아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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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롱! 아이씨 무서워 뭐야 터짐 으아아아악 으아악 으아악 으악 와 진짜 아프겠다 진짜 아프겠다 으악 어우 뭐야 시체야 어우 시체받아 위에 떨었어 아 으의 으으읍 야 이 드러 으의씨 오우우 오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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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뭔데 아, 미안해, 미안해. 안 그럴게, 안 그럴게. 아, 미안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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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, 미안, 미안. 이거 아닌데, 이거 아닌데? 아, 너도 안 보이니, 지금? 아, 내 아프겠다, 진짜. 오오오오오오오오오... 빨리 가, 빨리 가아. 조심조심 한발짝 한발짝씩 조심조심 대범하게 가자 대범하게 넌 나를 볼 수 없어 이 게임의 특성상 넌 나를 볼 수 없어 이 게임의 특성상 와아 숨겨 숨겨 좋아 쥐새끼라니 분명히 말은 작은 돼지라고 했는데 자막은 왜 쥐새끼라 나오지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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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아! 야! 뭐야아! 야! 놀랬잖아! 아... 진짜... 개머리! 내 심장! 어..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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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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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앞을 볼 수 없구나 앞을 볼 수 없구나 가려워? 긁어줄까? 긁어줄까? 어떡해 어떡해 사람 뭐야 아 무서워하지 말라고 어우 왜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여기다 딱본이 여기다 올라가야죠 올라가서 얼마나 씻고 싶을까 뭐야 깜짝이야 아 또 뭐야 자 아 아 아 아 뒤에 뭐 잡는거 아니 아야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잡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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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가게 해줘 렛미고 렛미고 아 아 바보야 아 아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서 어 어어 위트니스 어이 뭐야 아 무서워하고 있어 내가 여기서 도망갈 순 없지 뭐야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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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아니야 싫어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문 열면 뭐 뭐 뭐 뭐 뭐 아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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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 아 아 아 뭔데 어 씨 뭔데 뭔데 아 어 씨 너니 아니야 미안해 도망갈게 그냥 지나가게 해줘 뭐 아 아 아 아 제발 제발 자비 좀 제발 아 아 아 아 귀구멍님 반갑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미치겠다 진짜 아 아 왜 꼭 문을 이렇게 하니 아 아 피를 따라가라고 했어 일로 가야 돼요 아 아 너무 무서운데 저기 야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고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되는데 아 뭐야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기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와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채팅 쳐줘요 너무 무서워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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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이 북은 왜 이래 북은 왜 이래 아 아 아 아 너무 무서워 아 잠깐만 북은 왜 이래 진짜 으잇 아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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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요 뭐야 뭐지 방에 분명 나 혼자 사는 방인데 지금 내 방에 나말고 다른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금 죽여버렸습니다 방에 모기 있어요 아 모기 있어가지고 깜놀했네 벌써 벌써 모기가 있어 씨 네 모기 잡았습니다 새로운 목표 하수도를 지나가는 길을 찾아라 어 씨 안 보여 자 당당하게 걷자 장 당당하게 걷자 길이 너무 많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어져 있겠지 조금 더 좋아 그러면 길은 저기군 저쪽으로 가야 하는군 좁은 길을 건너 좁은 좁은 통로로 지나 어 밸브 두 개를 돌려 물을 빼라 아 여기 지금 물이 차 있어서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못 가고 있죠 그래서 밸브 두 개를 돌려야 하는데 현재 위치가 여기고 현재 위치가 여기고 왼쪽으로 가서 밸브 하나 있고 바로 오른쪽에 가서 들어가면 밸브 하나 또 있죠 자 그러면은 먼저 가까운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이지 여기서 바로 오른쪽으로 어 어 뭐야 뿅 아 아 나 쟤 싫은데 아 짱시룸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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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갔어 저기있나 저건가 일로 갔어 일로 갔어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갔어 그렇다면 작전의 변경해서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으아 explos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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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냐ㅉx4 헉... 에오 아냐야야 짜이C 허... 아냐 아냐 왜가 왜가 난 그냥 고기만 할거야 단단히 화가 났다 Ch r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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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다 진짜 어차피 일로 가야하니까 들키지만 않으면 되겠거 아니야 그쵸? 들키지만 않으면 되겠죠? 너무 뿌예 어디로 갔지? 절로 갔나? 내가 일로 가도 되는 부분인가? 자 위쪽으로 가겠습니다 오! 뭐야? 숨을 수가 있나? 숨을 수가 없어 숨을 곳을 좀 확보로 해놓고 가야하는데? 오! 잠깐잠깐잠깐 뭐있나? 숨을 곳 있지? 배터리가 뒤에 있을 법도 한데 없네요 어? 웃어 자 밸브 물을 빼세요 하면은 또 분명히 또 온다고 또 올거라고 미리 숨어 있어야지 소리가 들리죠? 오고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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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! 오지마! 왼쪽 거! 그렇지 그렇지 얘는 꼭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열고 간단 말이야 자 여러분 이 자 뭐 기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